최준빈, 최현준, 최범균, 강태현, 휴닝카이, 투모로우, 바이 투게더 오케이! 연준이 형 졸업식 때도 가셨죠? 응 형 졸업식 어땠어? 형 졸업식이요? 굉장히 어땠어 완전 인싸 친구가 되게 많았어 아닌데 형 친구 별로 없어 왜 이렇게? 신기했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아 연재나 연재나 이래갖고 아 진짜? 부겁네 뭐 인기가 많았었죠 아닌데 형 친구 별로 없어 제가 제일 오래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먼저 데뷔를 하고 있을 때 저 혼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데뷔했어요? 같은 연습생 했던 친구들, 기억나는 친구들 뭐 A, A, A 친구들도 같은 한타워 형들 보통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작했는데 먼저 활동하는 친구들 봤을 때 네 네 괴로움이 있어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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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Sym if you don't with you in every day in every day Whether you like those and you're in every day someplace 사과도 Or 좋아 하잖아요. 왜 좋아해요? 아 친한 인맥 어 일단 뭐 저희 팬분들을 다 아시는데 TXT의 연준이와 제가 또 이렇게 아이돌 할 수 있게 도와준 또 우리 은태리 형이랑 연준이한테 너무 고맙고 네 정말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交중 추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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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영씨가 소개해 주실건데요 네!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라는 노래인데 제일 친한 친구인 연준이 있는 그룹이죠 마이브로 연준 연준아 아프지 말고 화이팅 하자 사랑한다 연준아 굿밥 나도 나도 이 노래는 엔젤 로얼 데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이가 있는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네요 아시네요 I love you! I love you! I love you! Tomorrow my together 3 4 4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승강장 굉장히 하다 굉장히 하다 승강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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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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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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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